여러분, 연말이예요. 어, 언니 성류야? 저는 쫙 깎아줄게. 오, 고마워요. 역시 내 동거인 최고다. 언니랑 뱅조를 해먹으려고 사과랑 레몬이랑 귤이랑 넣을 거예요. 이 성류는 냈고. 일단 베이킹 파우더로 한 번 씻었고, 지금 식초물에 좀 담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레몬에 씨가 많네. 그래? 손 조심히. 귀엽네? 응. 우리 입을 마셨을 것 같아. 작고 말랑말랑. 와인은 집에 있던 저렴한 와인입니다. 도디씨 도디씨. 예쁜 장도 꺼내줘. 아, 계피! 물도 좀 넣어야 좋대. 계피? 물도 설탕. 설탕 선택이래. 대충 넣으면 될 것 같아. 설탕 3큰술. 끓여드리래? 야, 맛있겠다. 첫 5분에서 10분은 보글보글할 정도로 끓이고, 그 다음엔 데운다는 개념으로 아주 약하게 15분 정도 끓이래. 언니! 필요 없겠는데? 아, 그래? 딱 이렇게 유리병으로 두 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서 광어! 광어! 석화! 성향! 어, 지느러미인가 이거는? 숙성이 아주 잘 됐어. 음! 진짜 맛있어. 지느러미다. 너무 맛있어. 이러니 나랑 계속 살아야겠어. 안 살아야겠어. 대충 하나 먹어야겠어. 응응응. 그래, 그래. 참아, 두 명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더 있어. 아, 그래? 어, 다행이다. 이렇게 싸먹으면 안 될까? 맞아. 제가 살아난 건가? 토이스토리야? 토이스토리야? 아, 지금 눈이 너무 바빠. 쌈도 싸야겠고. 어, 어, 어. 어, 왜 내 술은 없어? 아닌가? 따랐나? 아, 따랐나? 뭐하냐? 안 보였어, 진짜. 진짜. 너무 신나셨는데요? 응,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조심해라. 아우, 불안해. 깨지면 어떡하지? 아우, 불안해. 뭔가 덜 차있는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찜찜한데? 그치? 아니야, 이제 먹어. 이 잔이 넓어서 그래. 알겠어. 멋이 없잖아. 아니, 저 조금만 좁은 잔에 먹을래? 어. 이번 해 슈톨렌은 뺑드에이코에서 샀어요. 오, 뺑드에이코답게 엄청나게 하드한 빵일 것 같아. 방금 소리 들었지? 벽돌이야? 슈톨렌. 언니 잘라야 돼. 중간을 잘라야 되는 거 알지? 안녕. 엄청 딱딱하다. 저기요, 너무 난도질을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조심스럽게 예쁘게. 아, 너 해봐. 안 돼, 이거. 빨리 잘라주세요. 벵쇼랑 슈톨렌이랑 언니가 빅토리아 베이커리에서 사온 펌킨파이. 슈톨렌 먹어보자, 궁금하다. 난 벵쇼부터. 달달해. 새콤해. 이게 좀 성공적인 것 같아. 응. 지난번처럼 알콜향도 별로 안 나고 딱 좋아. 어, 아닌가? 밀토 것도 사볼까? 그래. 건강한 맛이야. 근데 좀 질기다. 펌킨파이 먹어봐.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음. 내가 생각한 단호박파이, 펌킨파이 긁은 느낌은 아니야. 단호박 맛이긴 해. 슈톨렌은 제재가 더 맛있다. 응. 근데 이제 제재는 없어. 응. 더 뜯어보자, 언니. 뭐? 적어. 어딨어? 여기. 뭐야? 핸드크림인가? 뭔지 모르겠어. 울트라 린치크림이래. 핸드크림 언제 나지? 핸드크림 나와도 언니 안 줄 건데? 네, 안녕. 이거 훔쳐갈 거야. 아, 진짜. 고소할 거야. 아, 진짜. 물이 안가고 물을 이렇게 풀은 끓인다 물이 안갈까 물을 이렇게 잘 먹었을 때 물을 넣어준다 오늘은 12월 3일 12월 3일 손자 자습을 나왔어요 귀엽죠? 엄마에게서 뺏어 온 텀블러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어제 두 번 정도 실패를 해서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데 이게 완전히 완성이라는 건 아니고 이 기법의 완성? 어렵네 이거 하려던 게 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덮었는데 이렇게 우연한 결과로 이렇게 멋있는 기법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남은 작업은 그림을 집에 들고 가서 할 거라서 그림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스라 작가님의 부지런한 사랑 친구들이 부지런한 사랑을 왜 이렇게 게으르게 읽냐고 제가 이거 지금 한 달 넘게 동안 읽고 있거든요 하도 구박을 해서 얼른 완독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저 이거 워머를 샀거든요 수중님들이신 분들은 이 워머 꼭 사야 되는 거 같아요 장갑 끼우면 핸드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증 났는데 워머는 따뜻하게 핸드폰을 할 수 있어요 책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링토피아입니다 뻥이고요 오늘 주말인데 영상도 올리고 해서 산책을 나가보려고요 읽던 책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방을 둘러서 책도 좀 사고 그러고 올려고요 지금 이틀 동안 안 나가서 코에 바깥바람 좀 새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틀 동안 안 나가서 코에 바깥바람 좀 새야 될 거 같아요 다 가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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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돌이는 촬영을 하면 안 돼서 이렇게 책만 사서 나왔습니다 예쁜 책가피를 받았어요 책 사러 온 건데 왜 내놓은 게 와인샵이 있지? 어른들의 놀이터 미스키 미스키 찾았다 오빠네 집에서 먹었던 거는 글랜.. 떡아먹었다 아무튼 그 브랜드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쉐리 캐스크인 글랜모렌지를 사봤어요 너무 신난다 연말이다 언니가 지금 좀 아파서 티를 우려주려고요 지금 밥도 안 먹고 자고 있거든요 아프면 안 되는데 저는 디카페인 메쉬 커피에 디카페인 원두가 맛있더라고요 얘도 거의 다 먹어서 내일 사러 가야 될 거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사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마감인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감이 3시간 47분 남았고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곧 또 전시를 하거든요 WNC에서 하는 우먼 전시에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전시때 쓸 리플렛 멘트를 써야 돼요 아무튼 전시 준비 때문에 지금 할 일이 좀 있어요 안경을 써야겠다 이거는 옛날에 그냥 인터넷에서 막 주문한 청광 안경인데 묻었네 뭐가 아무래도 청광 안경을 좀 제대로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점점 눈이 너무 아파오는 게 느껴져요 오픈하게 도착해 주세요 네 두퍼뿌해진 거 같기도 하고 흠 도착해 음 아 왜 일을 시작하려고만 하면 좋을까 틱카페인을 먹으면 안 됐나 봐요 칩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 언니가 빨리 나와야 나랑 같이 위스ь을 먹어줄 텐데 이제 위스키도 먹어줄 텐데... 긴장이 조금 되긴 하네요. 차웠다고 하시니까... 놀면 뭐하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설레요. 오늘 수고한 날을 위해 슈톨렌의 브라운 치즈를 얹어보았습니다. 언니 브라운 치즈인데... 보러 왔어요. 그리고 펭쇼! 퀸즈 갱빛을 보면서 먹을 겁니다.